한글자막 by 한효정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합니다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음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한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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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